아이고 안녕 연습 동영상 선생님 보시고 해발 메일 보내주셨어요 어? 정한 거예요? 어 금방 오는데요? 틀면 돼요? 어휴 전부 다 틀네 이야 손등 빨리 잡고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한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겨주시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맨친에 딱 명의를 걸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꼭 이깁니다 지상 최대의 이벤트 멤버들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멤버들의 친구들 다이빙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멤버들의 친구들과 케이팝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들이 불꽃 튀는 다이빙 대결을 펼칠 수원 월드컴 경기장입니다 저는 강우동이고요 제 핀은 SBS 김환 아나운서께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적인 다이빙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선수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들의 친구들 윤종 씨 선수를 필두로 겁에 질린 얼굴로 드러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드러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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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볼 때는 어역에 앞선 괜한 짓이 아닌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습니까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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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들이 아직 맨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에이스 슈퍼주리에 네 은혁이 네 엄청난 비상은 오늘 동안 보시게 될 거다 10미터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10미터 공중 3회전 네 공중 3회전 와우 3미터에 이한 트위스트 이야 그리고 입수 그 중국 선수도 힘들다는 아니 그렇다면 오늘 멤버들의 친구들 꼼짝마라 호원장담하고 있는 세계를 주장하는 케이팝의 주역 아이돌 멤버를 한번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승돌입니다 쿨 고고 이에 대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영 씨 감사합니다 와 정말 와 진짜 진짜 투피맨이다 와 진짜 투피맨이 어떻게 해요 우리 투피맨 아니 투피맨이 올걸 어떻게 해 왜 짐승을 불러놨죠 다음 소개할 팀은요. 깍사이모트. 이분이 나올 수 있고요. 주영훈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아 잘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시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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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님. 우와 아이고. 아이고. 5명 아 50초 EPD 진짜 체육 잘하는 애들만 엠블레 자 인테비 없습니다.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맨발의 친구들 대 아이돌 맨발의 친구들 마지막 오늘의 아이돌이 되겠네요. 누굽니까 수영도 렛츠고!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해주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얻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은혁씨가 그래도 맨친에서는 지금 에이스 아니겠습니까? 에이스입니다.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조금 아이돌 중에서 이 아이돌은 좀 경계할 대상 아닌가? 어 좀 기대가 되는 멤버는 어 니쿤씨도 좀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어 인피니트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겁이 없어요. 왜 어린 친구들은 겁이 없는 겁니까?